이번 주 1위 하이프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너 한마디 해라 수상송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짜 적통화같이 끝을 모르고 나아가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1위를 했으니까 성공합니다 네 일단 저희 이번 앨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 작가 분들 그리고 저희 양현석 회장님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아이콘닉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들도 너무 축하하구요 저희 멤버들 부모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식 가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세 MC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주도 멋진가요? 예쁜가요? 하트한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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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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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불러진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여러가지 지저분을 낯을 때 이제는 저의 마음을 가길래 좀 괜찮지 않아 우리 반다는 건 이것도 우리 이제 어제 갔던 내일이 더 다른 건 아프긴 한데 덕질 없이 사져나 사랑했고 사랑받아서 내 사랑을 받아서 내 사랑을 받아서 내 사랑을 받아서 내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 네가 있던 건 그거로 충분해 그거로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해 추억이 됐다 번아도 내로 트랩밤 이제는 결과만 안 너는 뺏어 너는 사랑을 받아서 너는 뺏어 너는 뺏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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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